오늘 파도 좋아 아주 좋진 않네 그래도 뭐 저 정도면 연습하겠네 바람이 바다로 불어서 패들링은 좀 어렵고 서핑만 해야지 오늘도 사람들 서핑 영상 좀 촬영해주고 놓고 와 벌써 나가서 서핑하는 사람들과 열혈 서퍼들이야 우리팀만 있는게 아니라 저쪽에도 바로 높네요 수영스쿨 입고도 서핑해도 괜찮아 막 넘어지고 이러면 까일수가 있는데 안 넘어지면 상관없어 어제 그 쇠 부력이 엄청 높더라구요 어 그건 부력 좀 쎄 그냥 대충해서 뭐 쭉쭉 나가 그거 하얀거 타세요 거기 그거 빼가지고 예예 아니 요기요기요기 아니 잠깐 제가 내줄게요 요거 두개 하세요 일단 아니 그거 말고 아니요 말고 요거 두개 하고 제가 내줄게요 풀러요 풀러요 아 풀어줘요 저거 저거 밖에 기다리세요 제가 떠내줄게요 가르쳐 드릴게요 나중에 나중에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저 친구가 지금 17일째 오늘 18일째 훈련하고 있어요 안에서 조금 네 안에 이제 조금 해보고 근데 지금 잘해요 안에다가 내가 줄게 뭐요 이거 쓰시면 돼요 예 일단 아니 저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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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쪽으로 사라해센 저쪽으로 트레임 저쪽으로 저쪽으로 전기